2017년 6월 12일 저희 카페 오늘 상한가 종목 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2개입니다. 한일진공하고 감마늄 인데요 감마늄, 발음하기도 힘드네. 감마늄하고 한일진공 두 종목이 전체 종목에서 상한가가 2개 터졌는데 두 개가 다 저희 카페에 완전 바닥 분석을 줍니다 자 한일진공이 여러분들 하락 조정이 굉장히 깊었죠. 거의 한 6개월 이상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거치고 조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 830원에 추천을 드려서 680%의 수익을 내고 급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전략 매도는 치지 않았죠. 왜? 아직까지는 꼭지 목표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차트하고 시향 분석 자료하고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꿈의 수익률 파인 dnc 1000% 넘게 실전 투자해서 수익을 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목표가 100에서 1000% 100에서 1000% 100에서 300% 500% 500% 400% 예측하고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목표가를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주식의 바닥은 하늘도 모르고 꼭지는 신도 모른다 뭐 이런 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는 그게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저는 참고적으로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 이 종목이 500% 올라갈지 1000% 올라갈지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꿈의 수익률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쭉 밑으로 내려드릴 텐데 자 이것은 전업투자자입니다 100만원과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전업투자자 수익률이고요 자 빨리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닥주를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500탄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셔서 이 동영상으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500탄 주식 시리즈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다른 카페랑 틀리다 도대체 이 카페는 어떤 카페이길래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500% 1000%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이런 걸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으로 전부 다 수익이 났었던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한일진공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자 잠시 이것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왜 제가 한일진공을 바닥에서 38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680%의 꿈의 수익률이 터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믿고 1년 2년 동안만 홀딩하면 천만원으로 투자를 하면 7천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7억이 될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바닥에서 매수 드리면서 매수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돈 5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 그런 종목이 있으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 정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몇 천만원 내 전재산을 맡기고 투자를 하는데 잠재자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한일진공 차트부터 먼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일진공이죠 한일진공 이 종목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바닥에서 830원대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2015년도에 바닥에서 830원에 추천드려서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강력홀딩을 하면 1년 2년 안에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자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한 틱도 못하잖아요 한 틱도 못하다가 조종을 거치고 난 다음에 뚫으니까 강력하게 시세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이 터지니까 거의 뭐 한 400% 넘게 급등이 온 구간인데 이런걸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 초정밀 차트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진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버는 겁니다 자 여기서 때려맞고 밀리고 또 한번 때려맞고 밀리는데 차트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이 금액을 단 한 틱도 안 빠지죠 여기 바로 매수급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뚫으니까 거의 한 5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종이 오는데 2선, 2선을 절대 안 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400% 정도 또 한번 급등이 오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었던 이런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간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저희 카페에서는 바닥에서 830원에 매수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바닥 분석과 대비 680% 올랐다가 오늘 재상승 상한가 치면서 거의 400%인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는 왜 이렇게 급락을 했겠습니까? 잠재자산을 보면 이때는 잠재자산을 보고 830원이면 이거 초대밭이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1억 투자했으면 너희들 최하 7억은 먹는다 그럴 때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구간에는 잠재자산을 냉정하게 한일진공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 제가 다시 분석 시황 정보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진공 주가의 측정보 이렇게 나오죠 강한 반등 장애인이다 다음 주 강한 반등이 옵니다 122선이 지지를 하면 홀딩하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 980원 900원 그 다음에 고진리 909원 이렇게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분석 시황 같은 거 보시면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최하 700%는 먹을 종목이다 꼭지 고표가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성 안착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움직이면 홀딩해라 추매물량을 늘리실 분은 늘리십시오 경기선 이하에서는 무조건 추경 매수 들어가요 강한 반등 장애인이 다시 올 겁니다 빠르면 다음 주 강한 반등의 상한가를 기대합니다 급등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이 오고 난 다음에 241선 돌파 시도를 하면서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코인님 다시 971원에 매수 들어갔고요 경기선을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이거 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예측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은 무조건 목표가를 700% 이상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2070원을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하면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830원 대비 172% 수익과 급락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만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최하 700%까지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 분석이 적중을 하면서 상한가 쳐서 275%입니다 275%인데 저는 미리 예측을 또 드리죠 왜? 이 종목은 최하 700%짜리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온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또 상한가 쳤어요 강한 반등이 와가지고 525% 수익주입니다 525%인데도 저희는 꼭지 목표가를 일단 최하 700%를 잡았기 때문에 바닥 매수자는 홀딩이다 이렇게 해서 홀딩했더니 또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얼마? 최하 700% 그렇게 해서 830%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급락을 했었던 이런 시향 분석 자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카페의 2017년도 대박 추천 시리즈 대박 추천 시리즈 이 종목이 대박 추천주들이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이 100개들이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한일진공처럼 목표가 300%, 500%, 1000%의 상승률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종목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한일진공처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말하십시오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수하시면 먼저 20개가 싶습니다 능력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velocidad 12개가ỡ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수익률이 됩니다 12개가 아멘 12개가 12개가 13개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